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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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남은 애국인 앗기능 일상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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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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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 얼굴을 이래 됐어 어쩌다 얼굴이 이래 됐어 뭐 어.. 말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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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좀 심하다?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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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.. 그래도 얼굴이 엉망진창인데.. 이게.. 무슨 일이네? 우리 누가 이래 만들어 놨노? 아.. 니제.. 니제.. 넌 좀 해.. 니가.. 니가 왔고.. 아..새끼 이래 만들어 놨어.. 아아.. 아아.. 내가 주까지 끼려왔는데 이거라도 뭐였지? 또.. 이달에 내가만 걸렸잖아.. 또.. 또.. 뜨거우면 말해라이 너 감기 걸렸니? 아유 나 감기 안 걸렸다 무라 걱정 아들랑 말하네 감기 걸렸으면 내가 여기 왔겠나? 이 병원은 니가 안 걸리면 내가 감기 걸려서 왔겠나?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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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니가 먹어.. 너무 싫어 진짜.. 아.. 얼굴이 진짜.. 또.. 이래 됐는데 니가 먹을 수 있겠나? 나.. 어.. 그래 그래 그래.. 어휴 잘한다! 어휴 잘하네! 어휴 잘하네! 길이 안 나겠나? 아.. 안 말해 머리나 감기 안 됐어.. 시안을 말해 시안을 말해 됐어.. 니가 이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작나 편하게 작겠나? 열을 진짜.. 크.. 형.. 제가 그리고.. 이게.. 호박을 만 입으면 되는 짓.. 뭘 갖고 온 거야? 아.. 진짜 질색이 말씀하라! 야! 아.. 내가 호박.. 호박 사왔거든? 이걸로 내가 응모 해줄게! 호박전 해줄까? 너부터 제일 하지.. 호박전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호박전 아 나 그걸로 호박전을 한다고? 너희곤 호박전 안 먹었나? 이게 윗지방 아들은 호박전 하면 애호박으로만 하는 줄 알지 원래 너희곤 호박전이 맛있거든 일단은 너희곤 호박을 이렇게 저기에 이렇게 속을 파내주고요 뒤돌아 뒤돌아 아이고 C 아이고 아아아아 내가 아 새끼 음식 해준다고 이지를 안하고 손도 칼 빼야 손도 칼 썰어버렸네 왜 안그래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손을 따고 줬네 아아 진짜 이씨 아우 소평하다 한 요정도? 요렇게 식용유 두르고 요래 요래 요거는 크게 해도 개하는데 호박전 자체가 요게 밀도가 좀 저래서 좀 작게 만드는 게 뒤집기가 편리해요 안 그러면 다 찢어진다 바이바이 얼굴을 수술을 하게 됐는데 빙판길 조심하지 넌 개소리야 넌 세번 수술한 거야 눈이랑 턱이랑 광대랑 코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 수거지는 내가 할게 가만히 앉아 쉬라 턱 턱 턱 턱 턱 머리도 못 감는 수준이 돼가지고 이거 어쩌네 이거를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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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은 조금 조금 아팠을 수도 있겠다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턱 병원 갑자기 존나 강조해지고 있어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